1분여초 남았어요. 4대2입니다. 지소연의 골로 4대2. K리그 올스타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천수 선수는 이 와중에 레오 선수와 대화를 했었어요. 이천수 선수가 궁금한 게 많잖아요. 연예계. 질문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역시 여유가 있어요. 이 프리킥은 또 뭐죠? 지금 페널티 같은데요? 페널티킥이요. 페널티킥이 라인이 없어서 6미터죠. 이럴 때는 열 걸음 이렇게 하는 거죠. 세컨드 페널티는 한 10미터입니다. 그렇죠. 남자의 남자 자존심 내게. 이천수 선수. 이천수 선수. 이천수 선수. 네. 추가 골. 이천수 선수 당연하다는 듯한. 자신의 추가 골. 많은 골이 나옵니다. 아주 권위적이고 거만한 세러분이. 이번에 아주 잘 찼어요. 관중들에게서 아주 잘 짜주는 이천수 선수입니다. 찼는데 관중에게 가지 않고 통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요? 네.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갔어요? 역시 이천수 선수는 뭔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이 끝났습니다. 이천수의 골로 4대3 K리그 올스타 팀이 한 점을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네.